이번 주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증시에서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컨펌스쿨의 언급들로 인해서 좋은 모습, 2차전지로 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은 미리 예상했던 것 같고요. 매출은 한 9%, 8.7% 정도 하락했고 애장치보다 더 하락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더 월스타인데 48.6% 정도 마이너스 하락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앨런 머스크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시장에서는 그러지 마. 수익 좀 챙겨줘. 가만히 좀 있어, 이런 거예요? 수익 좀 챙겨줘 정도가 지금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오늘 테슬라의 발언은 2차전지에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생산 라인하고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저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테슬라가 향후 올해 동안은 저가 전기차에 좀 올해 내보겠다는 걸로 시장 읽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로 반대로 나타났거든요. 장애 거래에서 6%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테슬라의 저가 전기 자동차, 누구나 예상을 했지만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변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좀 이에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주들 저가 매수 많이 눌렸잖아요, 2차전지가. 많이 눌렸죠. 지금이라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2차전지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세 있는 건 테슬라의 영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어제 저가 전기차로 밀고 나가서 좀 수익성을 챙기겠다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2차전지협종도 저는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2차전지가 저가 전기차에는 맞지 않는 3원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CATL 같은 데가 3원계가 아니라 2원계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되죠. 저가 전기차로 이미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3원계를 중심으로 한 양극재업체라든지 기차 재료업체들이 저는 올해까지는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레깅 효과도 상당하거든요. 리튬 전지 가격이 지난부터 한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양극재업체들 입장에서는 레깅 효과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만큼 조금의 반등을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레깅 효과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원자재를 언제 구매하는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도 레깅 효과 기업들은 대부분 작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대부분 레깅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위튬 가격이 약간 오르는 것은 사실은 하반기에 효과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테슬라발 저가차를 앞으로 전기차에 대체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는 이 1년 동안은 굉장히 조직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저가 자동차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금요일에 줄지어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실적 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반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을 가져갈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요도는 이미 확정된 거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은 뻔할 것 같습니다. 우선 SKO는 영업 손실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삼성 SDI도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 한 40% 정도 적게 보고 있고요. LG NOS 솔루션은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제외하면 300억대 적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LG NOS 솔루션은 지난 5일 날 잠정실적 발표를 했죠. 잠정실적 발표를 한 거 보면 매출액은 23%, 마이너스 23%,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5%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포스코 퓨처엠은 그나마 실적이 좀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왜 때문이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부분에서 N65라는 제품 판매량이 20%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좀 나아진 건데 포스코 퓨처엠도 래깅 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가격 하락 영향으로 ASP가 20%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N65 판매 가격 증가량 때문에 약간은 실적이 상승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실적은 일본계는 썩 좋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가 공세를 예고한 테슬라에 발맞춰서 LFP라든가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원기의 저가 배터리에 대한 대응이 빠르면 상반기, 빠라도 상반기라고 보는 거죠. 내년이요? 올해. 올해 상반기. 그러면 어쨌든 1분기 실적까지는 작년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테슬라의 저가 자동차에 대한 시장 상황이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같이 미친다면 빨라도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 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가형 배터리고 전고차 배터리에 대한 개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 SJT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쪽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전고차 배터리의 실제 적용이 빨라도 2026년, 5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에 대한 시장의 반영은 그렇게 된다면 빨라도 올 하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올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관련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는 또 메타라든가 알파벳, 인텔, 아마존의 실적이 내일부터 또 줄지어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좋은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 잘 이야기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산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마 빅테크 실적도 나오지만 사실은 3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 PC라 그러죠. 여기 26일 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미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건 이미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예고해둔 바로 9월 달로 밀렸다면 다음은 PC인데 PC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2.5%만 넘어가도 지금 2.7% 이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3% 이하만 돼도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누르틀 수 있어서 만약에 PC 상승률이 3% 이내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후퇴할 수 있지만 빅테크에 대한 상승률은 오히려 조금 금리 인증이 지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GDP 같은 경우에 영향을 좀 안 미칠까요? GDP보다는 당장은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 인증이 미치는 게 금리, 물가 지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주들은 마시듯이 기술주들은 금리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것보다는 금리 인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지금 걷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지금까지 주도했던 게 AI인데 결국에는 반도체의 메인은 아직까지는 PC, 모바일 이쪽이거든요. 아시겠지만 HBM 우리가 막 더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에서 HBM의 매출 비중이 10% 초반이에요. 대부분의 메모리 매출은 예전히 PC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기들이고 그리고 랜드는 어차피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 시장은 이미 정책이 들어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 아이패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모델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면 교체 주기가 계속 딜레이 될 거고 그러니까 PC나 메인 기계들의 교체 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AI라 그러는 건 시장을 선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실적과 실질적인 주도를 끌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PC라든지 일반 IT 기기가 훨씬 더 교체 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체 주기는 결국에는 소비자 지수가 막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PCI하고 두 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5일, 그러니까 내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HBM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9세대 VLAND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약간 이런 개념이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위에 있어 선빵을 날린 거죠.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HBM에 대한 주도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일하게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 데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 없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낸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의 가장 핵심은 지금 AI, AI 그리고 HBM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게 과연 거품일까 아닐까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저 실적이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SK하이닉스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유효한가가 이번 실적의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HB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상향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도 SK하이닉스가 매출은 한 138% 늘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이면 지난 4분기보다도 흑자 전환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이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전체의 매출비 중에 한 10% 초반입니다. 이게 하반기 가면 10% 후반까지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HBM이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포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견주하게 나온다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재고가 끝나고 낸드에서도 이익 곡선으로 돌아섰구나 하는 신호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가치로는. 그래서 HBM3에 대한 거품 논란은 잠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를 볼 때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터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이 돼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1%이지만 물론 영업이 훨씬 커요. 그거보다 크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IT 기계들의 PC라든지 교체주기라든지 메모리의 교체주기라든지 낸드가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SK하이닉스의 전자의 적자의 주 원인이었는데 제고가 거의 끝나가고 랜더 플래시가 새로운 랜더로 들어와서 SSD나 다른 쪽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보는 게 전체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컨퍼런스 콜이 열릴 텐데 그때도 랜더 부분의 언급을 좀 중요하게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랜더의 적자 폭이 완전히 끝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 리더슨데스가 재고량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재고량이 마이너스로 꽤 돌아서 졌기 때문에 재고 증가량은 끝난 걸로 봐서는 랜더에 대한 어떤 악화 요인은 이미 끝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향후 모멘텀이죠. 향후 모멘텀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밖에 없는데 이게 랜드라든지 다른 메모리도 향후 모멘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2분기 주가라든지 하반기 주가의 가장 중요한 분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을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가운데서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조선주가 저는 핫하죠. 조선주가 아시겠지만 옛날에 2년 전에 태조 이방원 우리가 그랬죠. 태조 묶이면서 부상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조선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는 업종이 딱 두 개 있어요. 조선주하고 전선 케이블주 그다음에 배낙기주 두 가지인데 조선주는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관 동안에 글로벌 물동량으로 인해서 선박 수요 증가가 있어 왔던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 선박 수요 증가가. 거기에다가 선박 수요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 선박 수요도 같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조선사의 슈퍼사이클에 들면서 수익성이 그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아마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조선주 실적은 2분기부터는 우상향을 계속 갈 것이고 슈퍼사이클이 이미 재벌은 때여서 조선주를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환율 효과 있죠. 그렇죠. 환율 효과 플러스 11월에 대선이 미국에 대선이 있지만 대선 누가 되든 분명한 건 중국과의 무슨 일이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선박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리에게 반사 이익으로 다가올 거라서 이 세 개가 겹치는 거죠. 슈퍼사이클 겹치고 그리고 조선가 자체가 오픈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저가 수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저가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조선가 올라가면서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겹치면서 조선주는 향후 1, 2년간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전압 개입을 하고 그리고 변압기 시장이죠. 변압기 시장도 슈퍼사이큐에 돌아왔습니다. 변압기가 보통 보면 미국의 이제 PIP를 보면 한 30년 주기로 이게 끝나는데 이것도 돌아와서 아마 조선주하고 이쪽 줄을 좀 유심히 보면 저렇게 계속 타고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2차 전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눈여겨볼 만한 섹터 가운데서는 조선 업종 그리고 전선 변압기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적 발표될 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